아쉽게도 갈갈이 씨는 저희와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. 저 함께할 수 없어요? 저기서 탈락인가요? 네. 나가주시면 됩니다. 오른쪽. 잠깐만 계세요? 오른쪽. 너무 착해. 진짜 슈퍼 개그맨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보기엔 저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, 맞아. 뭐요? 뭐요? 또 나와? 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무대잖아요.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. 뭐 좀 이제 숙소에서 채소 준비를 하신 건가요? 아, 제가. 제가 심사위원 권한으로 프리패스권 하나를 쓰겠습니다. 프리패스권 하나를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겼습니다. 한 번 더 노래할 수 있나요? 인생의 기회는 많지 않아요. 이번만큼은 그 성의껏 노래를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티. 네. 자. 저 뭐야. 풍하면 짝이구나. 진짜 대한민국 가정 중에 가장 상한극 잘하는 가정인 것 같아요. 진짜. 어, 이거. 2점 클라스. 2점 클라스. 2점 클라스. 2점 클라스. 1점 클라스. 2점 클라스. 1점 클라스. 2점 클라스. 2점 클라스 그에 예 알고 있네요. 없ance. 2점 클라스. 3점 클라스. 2점 클라스. 아니, 2점 클라스. toim열clear Вид은 2점 클라스. 심사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박자가 틀렸고요. 노래 선정은 좋았는데 가사랑 음이 틀렸고 그래서 마이너스 300을 드렸거든요. 그런데 원본을 파괴해서 마이너스 500을 드려서 마이너스 800이에요. 그래서 마이너스 800이에요. 지하 안 간수요. 마이너스 출근은 오른쪽. 출근은 잘하는 얘기예요.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. 김지혜 씨는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. 김지혜 씨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아깝다, 쟤는. 쟤는 너무 아깝대. 너무 아깝다. 나가고 나면 꼭 끝내게 하거든. 수고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타깝게 그녀는 떠나가고 동료들과 헤어진다. 너무 미안해. 내가 떨어졌으면 되는데. 남편이 떨어졌다. 남편이 떨어졌다. 우리까지 가셔서 꼭 우승하세요. 나중에 꼭 연락해요. 그리고 데뷔하셔서요. 저 이번에 데뷔조회 들어갔어요. 축하드려요. 데뷔하셔서 꼭 인기 얻으시고. 고맙습니다. 연락드릴게요. 꼭 들어가요, 가세요. 마지막으로 떨어지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진짜 어이가 없고요. 자기들이 뭐라고 저를 평가해요? 내 가치를.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.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